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과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 두 명의 쓴이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우리 이혼해! 라고 했더니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. 아니 이혼이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? 뭐라카노? 아니 아줌마 돌았나? 제목이 뭔 말인가 싶죠. 내용을 보면 압니다. 원지, 아니 제가 남편한테 너무 어렵게 말을 한 건지 제 말을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. 저희들 연애 9개월 했고 결혼한 지 8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. 재회를 했던 연인이라 결혼이 빨랐던 거예요. 그 전에 만났나 봅니다. 이 사람과 처음 연애할 때는 15분 거리에 살았었고 그땐 또 사내 연애를 했었어요. 사내 연애. 그러니까 매일 만났죠. 하지만 한 번 헤어졌다 재회를 한 뒤에는 편도 2시간 장거리 연애를 했었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. 저희가 신혼이라고 하기엔 결혼 생활은 아직 못해봤고 연애 때처럼 지금도 장거리로 지내고 있어요. 서로의 일 때문이에요. 연애할 땐 연락도 자주 하고 항상 일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거리감 같은 거 못 느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장거리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. 결혼하고 나서부터 싸움을 하게 되면 며칠씩 서로 연락을 안 하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멀어진 거죠.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남자가 계속 딴소리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걸을 해봐요. 먼저 제가 저희 신랑한테 했던 말은 아래에 적어볼게요. 이런 방식의 연애는 안 맞다. 장거리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나는 아예 해본 적도 없다. 자기가 처음이다. 매번 싸우고 서로 전화 안 받고 연락만 안 되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이런 게 무슨 연애냐. 평일 내내 연락 한 번 없다가 주말에 얼굴 보고 풀고 웃고 지내면 그게 연인이고 부부냐. 내가 보기엔 그냥 꽁꽁 파트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 사람 결혼 생활하기엔 너무 안 맞다. 나는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라 잘 웃고 즐거워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지만 또 그런 만큼 화도 되게 잘 낸다. 나한테 화 그만 내라 소리는 웃는 것도 그만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. 나는 그렇게 못 산다. 그런데 자기는 평온한 걸 좋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냥 넘어가주길 바라며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내 피가 다 마를 거다. 난 이렇게 못 산다. 자기한테는 아무래도 내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. 나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또 삶의 굴곡이 있고 쓰러지는 것도 그래 갈등 상황도 피하지 않는 사람이야. 성향이 안 맞으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. 자기한테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무디고 좀 덜 즐거워도 덜 화내는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내가 아니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이 극단적으로 제 말을 그러니까 장거리로 사는 건 안 맞다.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나라.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혼하자 이거네. 이러면서 이혼을 하겠대요. 아니 제 말 어디에 이혼이 있어요. 나는 이혼한다 소리를 안 했는데 그거 아니다. 이혼하자는 거 아니다.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해도 뭔 개소리냐. 백명한테 물어봐라. 이건 이혼하자는 소리다. 이러고 있어요. 아니 이게 정말 이혼하자는 거예요 제가? 그리고 지금 이 말들 제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세 번 이상씩은 했단 말인데 그거를 이번에 진지하게 다 이어붙여가지고 말을 한 거거든요. 제가 정말 말을 어렵게 한 건가요? 돌아버리겠네요. 나는 이혼하겠단 말이 아니거든요. 미친 것 같아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우리는 안 맞다.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. 아니 이거 이혼하자는 거 맞잖아요. 미친 건가요? 네가 아니라 남편이 돌아버리겠는데요? 2번 지금 이 아가리에서 나온 말들 전부 다 이혼하자는 거 맞아요. 아니 도대체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? 아무리 화를 내도 모조리 다 받아주는 연애가 가능한 아빠 그런 걸 원하는 건가? 나는 감정기복 심하니 무조건 나한테 다 맞춰주고 알아서 기어사라라. 이딴 걸 원하는 거야 뭐야? 네가 공주세요? 3번 아니 세상 누가 봐도 이혼하자는 말 맞는데 왜 지랄이세요? 설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딴 소리를 짓거린 겁니까 지금? 4번 와 저 남자는 전생에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이딴 걔 거지같은 취레를 밟았나 그래? 아이고 불쌍하다. 5번 아니 지금 이게 이혼하자 소리가 아니면 뭔데? 뭔데? 설명을 해봐. 뭔데? 6번 연애할 때랑 결혼했을 때 공통된 말 자기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.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 이건 연인이 아니라 꽁파야. 결혼 후에 했던 말 자기한테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다 어울려. 그렇게 해서 공통된 결론 다른 여자나 찾아봐. 이거 이혼이잖아. 7번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니까 니가 무조건 나한테 맞춰라. 바로 이게 이 글의 핵심이군요. 근데 말이죠. 이거를 아주 살짝 돌려서 말하면 나한테 못 맞출 것 같으면 나랑 같이 못 살아. 다른 여자나 찾아봐라. 가 되겠죠? 그리고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이라고 부릅니다. 알겠네요. 이 아줌마야.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언제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남친과 파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사귄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남친과 저 둘 다 나이가 제법 있는 편이고 또 그걸 떠나서 평소 성격이나 가치관 조건 같은 게 잘 맞아서 결혼식을 빨리 잡게 된 30대 중반 여자예요. 남친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으며 저는 이직이 자유로운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. 비록 저희 집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식장이랑 쓰듬의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어요. 그리고 전세자금으로 돈 3천만원도 빌려주시기로 했죠. 그리고 남친도 마찬가지 여유로운 집은 아니라서 부모님 지원 한 편도 없고 그냥 본인 돈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남친이 쓰던 걸로 저희 신혼살림을 하기로 했고 최근 청약까지 당첨이 됐는데 3년 뒤에 입주할 그 아파트에 중도금 금액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이자가 제일 저렴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2억을 받고 나머지 9천은 제가 모은 돈, 남친이 모은 돈, 또 저희 부모님이 주는 그 돈으로 빌려주는 그 돈으로 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계약금까지 다 넣어둔 상태거든요. 그리고 신혼집 위치가 남친 직장이랑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는 지역까지 옮겨가지고 들어가야 할 예정이에요. 그랬는데 약 한 달 전이죠. 남친을 저희 집에 처음 데려와가지고 인사시킨 날 그 자리에서 아빠가 저한테 남편 말 잘 들어라 이런 의미로 좀 뭐랄까 가보장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. 이걸 가지고 남친이 태클을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. 부모님이랑 헤어지고 둘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우리 아빠 험담을 했어요. 비록 자기 본인이 아니라 딸내미한테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. 우리 아빠를 씹더라고. 당연히 기분 오지게 나빴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. 싸우기 싫었어요.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상견례를 했는데 이때 저희 아빠가 버즌노드 걸을 때 남친이 저를 맞이했으면 하는 것과 화촉자마도 양가 부부끼리 하면 어떤지를 제안했었고 상견례가 끝난 뒤에 제가 아빠한테 따로 물어봤더니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한번 해본 거다.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비 시부모님이 오해를 하기 전에 얼른 남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래요. 저번처럼 저희 아빠를 이상한 취급하는 겁니다. 아빠가 너무 가부정적이라 자기 엄마가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다. 이러는 거예요. 폭군이라고. 그런 게 아니다. 그냥 어려운 자리라서 엄마는 조용히 있었던 거다.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이상은 오해를 해요. 그리고 우리 신혼집에 보태는 돈 3천만 원 있죠. 빌려주는 거. 그거 역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 그런 건지 이 사람은 별로 아니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저도 이번에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. 자기 지금 그 발음 뭐야?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?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 오지게 내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아예 안 돼요. 여행 갈 때 숙소도 자기 마음대로 잡고 신혼집 이사 날짜도 저랑 상의 없이 지 마음대로 잡고 요리 같은 걸 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아니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나 해대는 성격 그리고 신혼집도 저는 아파트 월세로 살고 싶었는데 아니 그리고 신혼집도 자기는 아파트 월세로 살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전세로 살게 됐다며 성질내고 그러면서 집과 관련된 건 네가 다 알아서 해! 이렇게 소리 지르던 남친 저에 대한 배려랑 존중이 아예 하나도 없고 거기다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관계는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? 저는요 지금까지 이 남자 부모님 욕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생신때 꽃이랑 케이크랑 또 강아지 케이크 이건 뭐야 선물 등등등 만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파혼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걸어둔 아파트 때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 연구지도 아닌 곳에서 제가 인연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저 혼자 살면서 그 큰 아파트 관리비랑 이자까지 낼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면 일단 입주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돈을 몇 백이나 손해보는 거라서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럴립니다 댓글 1번 배려도 없고 상대방 부모님 비방이나 해대는 남친이라 그냥 파혼하는 게 맞아요 돈 몇 백 손해보는 게 아까워요?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어? 안 그래요? 2번 보아하니 대기업이란 허울에 쏠려가지고 결혼도 하겠구만 아니 전문직이라면서 돈 몇 백이 그렇게 큽니까? 몇 천 아니 몇 억이라도 바로 헤어져야 되겠구만 뭔 소리야 이게? 3번 쓴이 아버지는 가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만약 진짜로 가부정적인 거라면 그냥 시가적으로 다 밀어버리지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아예 없고 아니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남자는 인성도 안 좋고 경제력도 없군요 어디 미쳐가지고 예비신부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 험담을 한답니까? 쓴이를 똥으로 보는 거예요 가정교육 엉망진창 사회성도 개판 거기다 타고난 인성 자체도 그냥 양아치고 그냥 이참에 돈 몇 백 손해보고 자기 인생을 구하세요 이 정도면 진짜 싸게 구하는 거야 4번 아이고 이딴 걸 묻고 있는 꼬라지 보니까 너 100% 결혼하겠네 5번 저기요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상대방 부모님 욕은 절대 안 합니다 이혼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지금 이딴 걸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? 6번 여자한테 돈을 더 빼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튄 거 아닌가? 그러니까요 7번 님이 전문직이라고 하는데도 남자가 저러는 거 보니까 알겠어 전문직 아니죠? 뻥카지? 걔 호갱 당첨이야 이러다 결혼하면 남자 대기업 잘렸을 때 바로 가정폭력 들어가는 거고 안 잘려도 엑셀 이혼 엔딩입니다 엑셀 이혼이 뭔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혼할 때 가사 분담 기여도 이런 거 엑셀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혼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딴 게 전문직일 리가 없다 절대 끌 끌 끌 끌 저도 보란한 게 있으니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아니 둘 다 도망갔습니다 첫 번째야 욕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다 했는데 두 번째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? 결혼하는 건가? 그럼 나중에 후기 올라오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